정말 쫄깃쫄깃한 그 식감이 아주 최고인 족발 만들어 볼 건데요. 껍질이 붙어있는 돼지 사태 2.5kg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보이시죠? 이 사태는요. 덩어리를 준비를 해서 6덩어리로 썰어서 이렇게 찬물에 30분을 담가서 핏물을 완전하게 쭉 뺐습니다. 그런데 이보은쌤 원래 족발 만든다 그러는데 왜 사태를 사용하시는 거죠? 돼지족을 손질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하시고 조금 귀찮아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별히 구하기도 쉽고 또 만들기도 쉽고 그다음에 맛도 있는 돼지 사태를 준비를 했습니다. 보온쌤이 30분간 핏물을 빼셨다면 누린내 걱정은 끝이네요, 그러면? 지금은요. 누린내 제거의 절반의 성공이에요. 절반, 절반? 나머지 성공을 하려면 이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됩니다. 그래야 누린내가 아주 잘 빠져요. 한 가지 과정을 더. 일단 다는 잡았다. 한 가지 과정. 바로. 바로. 애벌삼깁니다. 아, 애벌삼깁. 왜냐하면 애벌로 삶아야 누린내를 싹 잡을 수가 있어요. 네. 제가 냄비에다가요. 물 1리터를 넣고 지금 끓이고 있어요. 그래서 물 끓고 있는 거에다가 뭘 넣느냐. 바로 이걸 넣습니다. 된장. 아, 된장. 네. 된장을 3큰술을 먼저 넣어주세요. 된장은 들어갈 것 같아요. 된장은 넣는구나. 그래서 충분하게 풀어요. 이게 지금 끓고 있잖아요. 그러면 준비한 사태를 넣어주세요. 덩어리째. 덩어리째. 덩어리째 넣을 때는 뭐부터 넣느냐 하면 껍질이 아래로 가도록. 그래야 딱 수축이 잘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세요. 그것도 좋은 티입니다. 물이 좀 적지 않나요? 적다고요? 네. 애벌이기 때문에 괜찮아요. 일부러 제가 적게 잡았습니다. 이제 다 들어갔어요. 이렇게 해서 거의 잠기듯이 해서 조금 끓어야 돼요. 끓고 나면 여기에 애벌삼기의 가장 핵심 재료인 두 가지를 넣습니다. 뭘까? 잡내도. 나는 하나는 알 것 같아. 나도 한 가지는 알 것 같아. 저도 한 가지는 알 것 같아요. 계속 나오는 거. 하나는 이거 아닐까요? 저도 한 가지는 알겠어요. 소주. 다 합치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월계수. 월계수입니다. 그리고 흔히 왜 우리 늘 우리 이보은 선생님이. 자주 좋아하시는 거. 맛술. 맛술 아닌가요? 통후추. 이제 막 끓고 있잖아요. 끓고 있을 때. 아까 우리 혜연 씨가 정말 잘 맞췄어요. 이게 지금 소주 두 컵이거든요. 끓고 있을 때 소주 두 컵을 이렇게 뿌려주세요. 끓고 있을 때. 그러면 소주에 알콜기가 날라가겠죠. 네.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 성현 씨가 맞췄어요. 맛술 한 컵을 여기서 넣어줍니다. 역시 우리 알토랑 가족이에요. 그래서 선생님이 애벌삼기 물을 조금 잡으신 거군요. 이렇게 해서 끓기 시작하면 얼마나 끓이느냐 하면 딱 10분만 끓이는데요. 이렇게 소주하고 맛술을 놓고 끓이게 되면 일단 잡내 없어지고요. 그다음에 연육작용으로 줍니다. 그래서 삭태 살이 우리 끓으면서 굉장히 쉽게 부드럽게 익혀지게 되겠죠. 그래서 딱 10분만 먼저 끓일게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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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